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를 점검해봤더니 일부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 투표소 입구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경사로의 넓이도 기준보다 10cm나 좁은 데다 손잡이 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입구가 좁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투표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제주지역 투표소 230곳 가운데 이른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79%인 55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거나 경사로가 기준인 4에서 5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투표소로 지정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